아이고 속 쓰리겠다. 이분께 배하실. 불을 털어버리시라고 배하실 보내드리겠습니다. 다이어트, 다이어트. 네. 다이어트는 두 달 만에 5kg 뺀다고 했거든? 네. 근데 이제 5주 지났거든? 네. 똑같다. 80보다 많이 나갔었어, 예전에. 옷을 사러 가잖아? 배를 재야 될 거 아니야. 안 재! 빨리 재요, 이러고. 어디다 재요? 양배추 좀 빨리 파야 돼. 내가 매실 하라고. 내가 여기다 이제 한번 해줄게. 딱! 내가 지금 이제 신수 주면은. 예전에 여기에 500cc 잣이 올라갔어. 아니 이게 다 배식 먹고. 배식 먹고 오자. 이 소화에 도움되는 그 식품 중에는 매실이 이제 제일 좋대. 양배추는 아마 이게 위 벽을 보호하는 거 같아, 내가 볼 때. 네네. 하소화야, 하소화. 내가 두 달 만에 5kg 뺀으면 이제 불가능한 거 같고. 추석 무렵에 내가 어떻게 됐나 보여줄게. 추석까지. 추석 무렵에 배하실은 이만큼 배가 불러있고 난 배가 이렇게 돼있고. 배하실! 지금부터 Dropbox! desi! 2, 3, 4, 1, 2, 1, 2, 1